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저희 아우토와임 채널, 환희아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셀토스 차량이에요. 요즘에 셀토스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좀 많이 팔린다라는 증거일텐데 디자인적으로 환희아빠가 봤을 때는 셀토스 차량이 디자인은 나무랄 땐 없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저희 환희아빠가 올려드린 셀토스 영상이 또 있을 건데 그걸 보시면 이미 하부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현재는 작업을 끝내놨어요. 현재는 작업을 끝내놨습니다. 이 하부의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부에 있는 각종 커버류 언더커버하고 바퀴 핸더커버 정도만 조립을 하면 차량이 출고가 되는 시점인데 시공된 거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항상 보시듯이 밝은 회색으로 이쪽으로 한번 모아서 볼게요. 밝은 회색의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은 뭐라고 하죠? 방수기능이 굉장히 훌륭하니까 방청은 기본인 거고 방진하고 방음 때문에 이 제품에는 우레탄, 폴리머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시공하던 지금은 세라믹 오리지널 버전이기 때문에 방음하고 방진 때문에 우레탄이 첨가가 되다 보니까 텐션이 굉장히 좋아요. 손으로 눌러봐도 그냥 뭔가 바른 게 아니라 텐션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제품으로 시공하신 차주님들께서 전화가 와요. 이거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 공명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었다. 실제 체감이 느껴진다라고 전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하니아빠 리프트를 좀만 더 올릴게요. 아시겠지만 저희 아우토와임, 하니아빠도 그렇고요. 항상 뭐라고 하죠? 제품에 투자하는,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제품에 투자를 하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품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마케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제품에 투자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주님들께서 저희 아우토와임을 신뢰를 하고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셀토스 차량도 이 차량도 저희 평택지역 차량이 아니라 타지역 차예요. 타지역에서 넘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어딘가에 맛집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썬팅을 하고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언더코팅을 하고 방청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정말 제대로 시공하는 좋은 제품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차주님들께서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기 세라믹으로 시공하면 보통 저희 아우토와임에 인천점하고 안양점도 있지만 환희학과가 운영을 하고 있는 평택 매장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많이 옵니다. 천안. 천안 지역에서 이 세라믹 오리지널이 아닌 다른 제품 세라믹으로 시공했다가 AS 때문에 하자 발생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도 있고요. 천안 쪽에서 조금 그런 차량들이 들어오는데 천안 지역에서 세라믹으로 시공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제품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산이라든지 물탄 제품이라든지 카피 제품 수성 페인트를 세라믹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그러한 제품도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카피한 제품 이러한 제품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저희 평택이 천안이 가깝다 보니까 천안 쪽에서 그런 무늬가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천안 지역은 어떤 제품을 시공을 하더라도 당연히 차주님들의 선택이겠지만 세라믹으로 시공하실 때는 제품 선택을 제품과 업체 선택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시공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은 소중하잖아요. 뭐 말 그대로 땅파도 100원짜리 안 나옵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정말 돈은 소중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내 차량에다 튜닝을 하고 내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하자발생이 됐다라든지 과대광고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약과가 요즘 지금 8월 9월 이때 정도 시점에서는 요즘은 천안 지역에서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안 지역에서 시공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업체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세라믹으로 시공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세라믹은 당연히 환약과가 운영하는 아우터와인 전 지점에서 시공할 수 있는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따라올 제품이 없죠. 왜냐하면 세라믹 제품의 방질환하고 방음 기능 때문에 우레탄이라든지 폴리머를 첨가해 놨고 실제 세라믹 함유량을 대폭 늘려 놨기 때문에 자동차도 신상제품이 최고잖아요. 세라믹도 역시 저희 환약과가 운영을 하는 아우터와인에서 사용하는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 오리지널 버전이 최상급입니다. 지금 뒤쪽에서 보시면 지금 머플러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작업할 때는 머플러 내리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방열판 안쪽까지도 전부 다 세라믹이 시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하부에 있는 부품들 로우암, 서스펜션에 달려있는 스프링이라든지 스테빌라이저들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 시공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 언더코팅은 하부에 있는 모든 스틸 부분에 시공이 돼야 됩니다. 하부에 있는 모든 스틸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엣지 부분들을 대략 시공해요. 딜러표 라든지 아니면 대충대충 시공해 버리게 되면 이런 엣지 부분들을 어설프게 시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부식이 나요. 항상 부식은 천장이 아니라 이렇게 엣지 부분이라든지 스틸의 끝부분, 절단 부분 이런 데서 부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엣지 아니면 밀링친 자리 선반으로 밀링친 자리, 깎아낸 자리 그리고 부품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식이 또 납니다.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해요. 언더코팅을 한번 시공하면 그 다음에는 시공을 안 하려고 해요. 언더코팅을 한번 시공하면 추후에는 시공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공할 때 첫 번째로 제대로 시공해 놓는 것 좋은 제품으로 내구성이 나오는 좋은 제품으로 퀄리티가 최상인 것 그리고 뭐라고 하죠? 시공 과정을 빼먹지 않는 하부에 있는 모든 스틸 부분에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 그러한 제품을 쓰는 곳에서 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셀토스도 연료통은 지금 이 차량이 4륜구동 차량인데요. 연료통은 플라스틱이에요. 사출이에요. 플라스틱. 당연히 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올리지 않은 차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차 넥스도 이런 거 있죠? 하부를 뜯어보면 탱크가 막 3개씩 달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경고문이 어떤 거요?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 가연성의 제품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어떤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문이 대형 붙어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가 아니라 이렇게 경유라든지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연료통이잖아요. 연료를 싣고 다니는데 여기에다가 불이 붙는 가연성의 제품을 시공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환약반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름을 싣고 다니는데 불이 붙는 제품으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이 붙는 제품을 시공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시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언더코팅이라든지 하루 방청 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의 거의 70-80%는 다 가연성이에요. 불이 붙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전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션 디테일하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공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공할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하죠? 시공을 하면 AS 부분들이 나오는 곳 보증 불가가 뜰 수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시공을 하셔야 돼요. 마스킹 처리를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엔진이잖아요. 엔진 미션인데 예를 들어 엔진 미션에다가 방청제를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너왁스 작업을 잘못해서 여기 엔진 미션에 이너왁스를 듬뿍 쏜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게 천안에서 온 차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공할 때는 제대로 시공해야 돼요. 제대로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류에다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연료라인을 덮어주는 플라스틱 커버인데 여기에다 뭐 하려고 시공을 하냐? 그거죠. 방열판이잖아요. 여기다 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공하면 안 돼요. 여기다 왜 시공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주님들께서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을 주고 시공을 하는 거라면 단돈 만원이더라도 나의 재산 소중한 재산이 들어가는 돈을 쓰는 거라면 잘 알아보고 시공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아우토와인 1668, 3868 정말 각 지점 엔지니어들하고 통화하셔서 상담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작업을 거의 다 끝내는 기아자동차의 셀토스 디자인적으로는 뭐 나무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잘 뽑아 놨습니다. 기아자동차 디자이너 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기아자동차 디자인이 조금 뭐라고 하죠? 좀 투박하잖아요. 기아자동차 디자인이 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회사라고 다 보고 있는데 엄연히 다른 회사입니다. 계열만 같은 곳이지만 그런데 이제 현대하고 기아 그걸 놓고 보면은 기아자동차의 좀 디자인은 조금 투박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셀토스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